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철양해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백성들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이 백성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 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이끌고 왔느냐. 우리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느냐 하면서 울면서 불평과 불만을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요 계속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보내주셨고 먹고 보고 듣겼는데 이스라엘 참 미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원망하고 후회하는 모습.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다. 이에 반하여서 요소와 갈레비라는 이 두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고백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기 힘들고 정보가 힘들 것이다. 라는 것도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가보자. 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한 출애굽한 1세대의 백성들은요 거의 대부분, 아니 모두 요소와 갈렛,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두 명만 빼고 모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약속하마. 믿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하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지원아? 너와 약속한다. 가라. 나를 믿고 가라.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요. 이미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 말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매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계속 인도하십니다. 정말 인내하시면서.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인원, 많은 식구들을 몰고 이 가난한 땅 앞에 딱 진을 치고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어디가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문이 도느냐. 60만 대군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집트 군사들을 이기고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곳에 왔다. 그런데 그 민족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의 힘을 입어서 다 이기더라. 이런 소문이요. 가난한 땅에 팽배하고 또한 그 지역 지금 모합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 모합 땅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배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이 생긴 거죠. 왜요? 우리도 지금 정념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왕들은요.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딱 이 모합 땅, 이 모합 왕 발락이 정말 이처럼 긴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발락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 이게 군사로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지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주술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어요. 발람.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발락왕, 발람, 선지자. 이렇게 두 명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발락왕이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 이 선지자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야겠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발람은요.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반드시 받고 복을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예언을 하고요. 그래서 아, 이거가 우리가 돌파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합왕 발락은요. 이제 그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요. 자신의 장노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 선물을 포장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 갔나보다 하잖아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 발람이 살고 있는 지역 부돌까지, 모합에서 부돌까지의 거리가 약 얼마나 되냐면 650km 정도 됐답니다. 감이 하나도 안 오시나 봐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감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요. 약 조금씩 차이는 다르겠지만 390km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거리잖아요. 650km, 대략 65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하모한 발락은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발람은요. 굉장히 유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발람을 통해서 발락과 그들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라.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당연히? no.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발람에게 내려집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그를 저주하면 안 된다. 발람은요. 장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보내죠. 다시 먼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장노들이요. 자신을 갖고 온 선물들을 가지고요. 멀리 가요. 그런데요. 이 발락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안 되겠다. 우리의 희망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다시 한번 발람에게 보냅니다. 더 높은 신하들. 더 많은 부귀 영화에 대한 내용들과 선물들을 보내서 설득하라고 시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아멘. 기도의 응답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뭐 이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의 제목의 예스 아니면 노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명제로 봤을 때. 처음 발람에게 임한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응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노. 안 돼. 가지마. 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뜻에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대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데 기도해요. 그 제목을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 마음대로 응답이 받아지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발람 선지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잇도라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 발락의 제안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두 번 다시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요 발람 왕이 더 좋은 거 부귀 영화와 자신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줄 만한 굉장한 것들로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런 짓인지 안 해도 돼. 이것만 쓰라고 하면 평생 먹고 놀고 땅땅거리면서 이제 살 수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러한 욕심이 발람에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이 제안만 수락한다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초라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 초라한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유혹을 받은 발람은요 NO! 그렇게 NO로 안 돼! 라고 응답된 기도를 다시 한 번 엎어보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번에 뭐가 아니라 뭐라고 더 했으면 주축했을 텐데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을 보시더니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가라! 가라! 졸리시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가라!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해요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혀 고려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앞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에 대한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기쁨으로 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종종 우리의 기도의 응답처럼 흘러지고 풀려질 때 그런데 앞날의 일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처럼 열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감동 주셨는데 그 일은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발람과 이런 저의 모습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떠나는 발람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올컨이 이것만 하면 인생 역전 길을 떠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사주를 위해 떠난 이 발람 하나님의 진노래 인해서 여우와의 사서로부터 거의 죽을 뻔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여기 베드로우 소유를 잠깐 읽었는데요 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합당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발람이요 뭐하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제 기도응답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취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항상 어디를 갖는 예언을 하든 뭐하든 일을 할 때 항상 데리고 다니는 한 나귀가 있었나 봅니다 한 나귀를 오늘도 이제 모합당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나귀에 짐을 실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 이놈의 나귀가 마귀 아닙니다 나귀 이놈의 나귀가 오늘따라 이상한 거예요 잘 가던 녀석이 길을 가다가 휙 돌아서고 길을 가다가 휙 돌아서고 길을 가다가 확 범추고 아 이게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람 선지자가요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채찍을 듭니다 안 가니까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빨리 가야 돈 벌지 빨리 가자 했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속돼 보입니까 아마 발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나귀가 계속 멈춰서니까 세 번이나 욕을 하며 채찍을 한 장면들이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채찍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지막 세 번째 채찍질을 할 때에 하나님이요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민숙이 22장 28절과 30절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된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어요 지금 나귀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동물이 있다 없다 읽어놓아요 하나님은요 이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허무 맹랑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를 만드셨고 내 입술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귀의 입쯤 놀리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바라기에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나귀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정적인 일 말고요 좋은 일로요 아무튼 이 발람이요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얘기를 해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나귀가 얘기를 하죠 아니 주인님 여태까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당신의 말에 불순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욕하십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대화 끝에 발람의 눈을 여셔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저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너를 죽이리라 발람은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소견이 좋은 대로 갔던 발람이잖아요 그렇게 큰 일들을요 겪고 나서 발람은요 이제 발락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 발람을 가도록 해요 결국엔요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사주대로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려 세 번의 차례 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따르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능히 역사하시고요 지키시고요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 발람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불의한 일에서 빨리 손을 떼야 되겠구나 이 발람은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그 순간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소유할 이 재물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없지만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요 발락에게 그 방법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저주할 수 없으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타락하게 되고요 발람은요 이 죄로 민숙이 31장의 피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내 인생은요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인생은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올 이 부귀영화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다시 기도를 하고 뜻을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발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요 묶음은 있지만 묶고 있어요 하나님께 묶음은 있지만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닌우에로 가서 그곳의 최악을 폭로하고 회개하도록 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런데요 민족주의자인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곳으로 정 닌우에로 가야 되는데 닌우에가 아닌 정반대의 배를 타러 갑니다 욕바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욕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배가 없거나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가자마자 배가 갑니다 빨리 오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커니 기도응답 아닌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내려지고 사랑하는 지원아 너가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건 나에게 손해야 내 인생의 마이너스야 내 재정의 마이너스야 내 가정의 마이너스야 내 사업의 마이너스야 그래서 그거를 접어두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올커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위대한 뜻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주 뜻대로가 아니라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봉사는 봉사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요 외면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뜻은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취향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의 낙원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매년 성교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요 이 성교를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교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나 이번에 이 성교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너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환경을 전혀 열어주지 않습니다 못 갈 환경이에요 저는요 아마 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모르시는군요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아니에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요 마음이 답답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후원을 해라 이 성교에 후원을 해라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답니다 그래서요 후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강박하고 참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했답니다 그 쪽에 반절하고 또 우리 교회 내가 보이는 곳에 반절해야면 좋겠다 내 뜻대로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니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따르니까 기쁨이 샘소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요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는 시절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고요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초반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 여정 하갈에게 자식을 낳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믿음으로 그리고요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정말 힘든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이삭의 자손들이요 이스마일의 자손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치르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응답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데도 예스 가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요 왜 대체 그랬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가 하도 때를 쓰고요 울고 투정을 부리고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부모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고집을 안 굽혀요 아니 먹으면은 입이 매워가지고 막 불이 나는데 그걸 꼭 먹겠다는 거예요 매운 찌개를 저희 애들이 그렇습니다 막내가 그걸 꼭 먹겠다는 거예요 아빠 저거 저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는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입에 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다시 한번 주려고 하면 전혀 절대 이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네를 키우는 아빠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응답을 줘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같이 한번 봅시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지만 안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한번 매운 거 한번 먹어보고 그 매운 거를 숟가락째 주는 거 아닙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저는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요 우리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 무엇도 이스라엘을 폐망하게 할 수 없었다니까요 어떤 세력도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고요 외부의 침략이 시작됐는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성도된 우리는요 그 어떤 악한 세력과 외부의 압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방법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외치며 선포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응답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시오 우리의 사랑이시오 우리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읽고 그 뜻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온전한 뜻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